동네에 소외의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.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어울릴 수 있고 너무 요즘은 세상이 각광하다 보니까 서로 이웃도 알고 하고 같이 친해 보려고 친하면 아무래도 동네가 좀 더 화합이 되고 발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자리가 없던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.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끄름도 당당해지더라고요. 우리의 말기업은 새로운 출발이고 개입니다. 어렵던 사람은 일도 하고 벌어먹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게 좋은 거지요. 다른 게 있습니까. 우리의 말기업이 저희와úc 바이더의 이름을 등록해주세요. 우리의 말기를의 말기업가 능력이 stall 우리의 말건拜拜 우리의 말은 DOMY의urar이storm 아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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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아이소 여기 하나 corruption 아멘